암냠냠냠냠 암냠냠냠 암냠냠냠 오늘은 파그섬에 가는 날입니다 여기 일단 돈을 뽑아서 돈을 내고 가봅시다 망했어요 버스 타러 갔는데 걸어서 40분이 걸린다고 뜨네 버스 시간이 25분 남았거든요 걸어가면 100% 늦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걸어가면서 계속 잡아봐야겠다 땡겨치니까 세워주실수도 있어 아니면은 진짜 뭐 타면 걷다가 제가 타야될 버스가 오면 버스한테 이렇게 해보죠 차는 되게 많은데 코스가 커버라서 잘못 멈췄다간 큰일 나니까 여기 앞에 횡단보도 있거든요 약간 민망하고 어색한데 타봐야겠다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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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클났다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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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그까지 공짜로 태워다 주신다는 것 같아 미쳤다 아 내가 히치하이킹할 때 지나가셨나 보다 얼음의 결에 택시 탔어 와 여기가 바키잖아 유명한 다리 진짜 화방이다 사장님 운전 습하게 하시네? 아 역시 등록한 거지 안전벨트메이드가 고민 중 파그타운 왔다 진짜 과일 맛있을 것 같아 퓨가 엄청 안 양해 다른 세상인 것 같아 진짜 미쳤다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잘 만나냐 나? 장난 아니죠 사람들 그댓기도 쳤어 너무 재밌겠다 숙소 가기 전에 하고 가야겠다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가는 거는 죄야 옷 갈아입고 바로 들어가요 살 것 같다 너무 더웠어 이렇게 파그 파그 아일랜드 너무 쉽게 도착 택배 아저씨 너무 미쳤어 너무 좋아 저 근데 뭐 마실거는 좀 먹고 놀려고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마트를 가고 싶은데 이런가 말고 여기에 음료수 코크 어디에 있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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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살 것 같다 이게 휴가지 선크림 제대로 안 발랐는데 여기 너무 좋은데 너무 뜨거워요 네! 느껴져요 뜨거운 거? 미치겠어 여기가 지구 속의 작은 화성이라고 불리는 지형이거든요 불선? 장난 아니죠 진짜 저기는 그냥 진짜 돌이야 바위선 장난 아니야 그림같이 여기가 파그시티고요 파그타운이고요 여기 바다가 쑥 들어와있고 거기 모여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제 속성은 아마 이 길 따라 이렇게 쭉 가서 있지 않을까 여기서 2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숙소 사람들만 쓸 수 있게 길이 나있는 해변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숙소 앞에 해변에서도 더 놀려고요 괜찮은 것 같죠? 아...우리 들어가자 몸이 다 말라서 너무 더워 숙소 가는 길에 마트가 있으니까 마트에서 물이랑 간식거리를 좀 살려고요 배가 고프진 않은데 뭔가 체력이 없달까? 괜찮아 보여줘 컨디션 어제 캠핑했던 몸이랍니다 멀쩡한 몸이 아닌 게지 에어컨 바람 쐬지 못하고 잠든 몸이라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모자를 꼭 사야될 것 같아 엄청 탈 것 같아 지금 얼굴 선크림 다 날아간 것 같은데 한번 바르고 가야되나? 이 선크림 이게 입구가 망가져가지고 막 다 새 그리고 모래 묻어서 얼굴 막 까칠까칠해 대충 몰라 대충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사자마자 막 다 녹을까봐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은데 우와 1.7유로다 근데 아마 코딱치만큼 줄 확률이 있어 방으로 가서 씻고 는 아니고 안 씻고 바로 다시 수영하러 가야지 아 근데 오늘 방이 유럽 와서 처음으로 1인실이거든요 너무 기대돼 좀 비싸긴 했어 9만 7천원인가? 제가 늦게 예약한 것도 있고 여기가 비싼 것도 있고 렌틸칩이래 과자 점심을 마트 걸로 때워야겠다 음음음 요거트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꿀맛? 요거트 같아 그릭 요거트 이거랑 과자랑 맥도넛 완벽한 식사 준비 끝 오랜만에 과자 먹네? 과일 맛집 발견 과일 맛집 백도랑 자두 사모지? 맛있겠다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더 사야지 여기예요 바이절 내가 산대 올라오네 여기 여기가 제일 쌌어 오케이 도착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리셉션 리셉션 어디야? 건물이 두 동이었나 봐 얍둥이 리셉션이 있어 하이 안녕하세요 여행 예 열심히 여기가 바로 자기가 힘들어 오늘 아침에 있는 가게가 있었나요? 아침에 있는 가게가 있어요 밥을 먹어야하다면 우리 두 번째 메뉴가 필요해요 우리 밥과 밥도 만들고 밥이 있고 밥을 먹고 밥도 먹고 진짜 옛날 것 같은 느낌 좋은데? 테라스가 있다 그랬거든요 와 대박 나만 쓰는 거야? 저만 쓰는 테라스인가 봐 대박 여기서 아침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여기 바로 바다네 역시 돈이 좋구만 수영갈 준비 끝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 와 와 진짜 갈깝다 아 스트로 잘 잡았는데? 9만원이면 괜찮은 거 같은데 그늘은 자기가 없네 저기 자리 하나 남아있거든요 여기 가도 될 거 같아 여기다 여기 좋다 이 보트들은 다 뭐야 물놀이 열심히 하고 이따 저녁 먹을 때 봅시다 여기서는 스노클링을 할 거야 보넛 어떻게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냐? 아 있네 뭐 애플 잼 같은 건가? 근데 이렇게 수영하고 하면서 비키니 입고 하잖아요 이렇게 잘 먹는 사람 없을 거야 맛있는데? 아 암냠냠냠냠냠 암냠냠냠냠 밖에 누워서 책도 읽고 좀 쉬다가 물놀이 해야겠다 물이 오래 들어가 있으니까 은근 힘들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한참 졸다가 깼어요 한참 잤어요 사람 진짜 많죠 득식을 득식을 안녕 잘 놀았다 약간 자다 했나가지고 정신이 없어 눈에 초점이 안 맞아 뭔지 알죠 와 너무 놀았다 눈에 너무 놀았어 얼른 가서 씻고 밥 먹자 밥 먹자 씻고 나왔답니다 뷰는 뒤집어지게 좋고요 여기서 밥 먹어야 좋아 진짜 많은데? 먹어 볼게요 먹어볼게요 브로콜리 스포 면이 들어있어 그릇 1인분이 아니야 빵에 야채 아 호박국인거예요 감자 확실히 다르구나 어제 먹은 게 훨씬 맛있어요 어제 거기는 진짜 촉촉했는데 눈에 덜 촉촉해요 어두워졌다 디저트도 나왔어요 푸딩마테 아침입니다 여러분 밥 먹어야 되는데 아침밥 배가 안 고파 근데 그래도 먹어봐야겠죠? 공짜 조식 먹으러 가야겠죠 여러분? 아 좋다 혼자 이렇게 방 쓰는 거 여기 일주일만 일하고 있고 싶다 아 근데 오늘 다른 도시 가는 걸 예약을 하나도 안 했어 다른 도시 가는 걸 예약을 하고 아침을 먹어보자고 아침 가서 커피 한 잔에 빵 먹고 계란 같은 거 해서 계란 먹고 교식 짓는 데는 처음이네 여러분 그러면 크루아티아 파그 섬 나들이는 끝입니다요 안녕 계란이 없어 계란이 없어 아니요 아니요 소세지 그냥 다 똑같은 그거야 메뉴야 끝난 메뉴 아름다운 선파 어구 제가 살이 넘쳐가지고 제가 살이 넘쳐가지고 손질이 다 벗겨지고 막 아름다운 선파 이거 조금 덩에 안내 wel신 아 오케이 Bell 너무 고소하네